자, 우리 기획을 끝냈으니까 이제 구현을 할 차례입니다 구현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라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보고 옵시다 자, 화면이 두 개로 조개져 있어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어떤 쪽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떤 쪽이 기계가 하는 일인가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 추론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수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어떤가요? 구분이 가시나요? 오른쪽이 사람이 하는 일이면서 원인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왼쪽이면서 기계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원인을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부호 또는 신호라는 의미에서 코드 또는 원천이라는 뜻의 소스 또는 약속이라는 의미 즉, 기계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언어 그 중에서 컴퓨터 언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기계가 하는 일 다시 말해서 결과를 부르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줄여서 앱 또는 프로그램 좀 더 구체적으로는 웹페이지 웹페이지가 모여 있으면 웹사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은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 불과해요 즉, 원인인 코드를 통해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 코딩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전개해 볼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코드들이 있어요 C, C++, Java, JavaScript, Python, PHP, SQL 등등 그 중에 웹페이지를 만드는 코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HTML이라는 이름의 코드입니다 지금부터 HTML이라는 언어의 사용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 HTML이라는 언어가 얼마나 좋은 언어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HTML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참 좋아요 하나는 쉽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어떤 컴퓨터 언어도 HTML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언어의 문법을 완전히 다 배우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 이상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일이겠죠 웹페이지를 여러분은 하루에 100번 이상 보지 않나요? 인류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디지털 정보가 담기는 가장 거대한 그릇 바로 웹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웹페이지를 만드는 컴퓨터 언어가 HTML입니다 쉬우면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코딩 공부의 대상으로 이보다 더 좋은 언어가 또 있을까요? 제가 웹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사용할 때 세종대왕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나요? 또는 영어를 사용할 때 누군가에게 로얄티를 지불하나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언어들이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이기 때문입니다 웹도 마찬가지 웹을 만든 팀 버너3는 웹을 어떠한 저작권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질라, 네이버와 같은 회사들이 각자 브라우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여러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저작권 콘텐츠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저작권이나 특허는 섬처럼 드물게 존재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같이 가라 웹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기술만큼 빨리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웹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1990년 이후로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앞으로 27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입니다 자, 우리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진짜로 코드를 짜봅시다 다른 말로 코딩을 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